자 대화제약이 뭐 그냥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다시 하라 그랬죠. 지금 매물대가 많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우선은 시장의 재료가 어떻게 풀려있고 이게 진짜로 갈 수 있는 재료 테마인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인을 해야지 아 나는 가져갈 거야 추가 매출할 거야 혹은 아 던져버리고 딴 거 갈아타야겠다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확인하고 제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의 비만약 자 위고비 이제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비만치료제 하면은 위고비다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이 효능이 좋으면은 머스크가 쓸까요. 돈 많은 자기 몸은 엄청나게 관리한 놈들 특히 부작용을 다들 알건데도 불구하고 흔히 이게 뭐라고 하면 비만치료제가 게으른 게으른 부자를 위한 약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만큼 이런 부자들도 쓰는 거를 일반인이 당연히 효능이 있으면 안 쓸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치료제가 꺼질려고 해도 다시 테마 타고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주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쌀 때 사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걸 계속 반복만 해도 한 달에 수익률이 2-300% 그냥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팩트다. 자 보시면요. 자 비만치료제 시장이 30년도까지 되면은 136조 원의 규모 전망이다. 탈모가 몇 조예요. 탈모 이거 반도 안 돼요. 시장이. 그만큼 비만치료제가 엄청나요. 특히 미용 쪽에서.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말한다.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비만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임상실험하고 막 난리가 났죠. 팔기까지 나오면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게 비싸기 때문에 제약회사들 입장에서 이걸 팔면요. 수익성 마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보세요. 미국에서도 이 비만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들도 들썩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비만치료제 옛날에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 맞아야 돼요. 얘는 근데 자주 안 맞아도 돼요. 비싼 대신 그냥 자주 안 맞아도 된다. 이게 포인트다. 다른 거 두세 번만 할 때 얘는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그만큼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살이 쪄서 살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바빠요. 명상 찍고 뭐 카톡방에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은 무슨 잠잘 시간 부족해요. 저도 정말 이거를 바로 사서 막고 싶은 심장이거든요. 그만큼 니즈가 확실한 약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 기자들. 기레기죠. 기레기. 기레기를 보면요. 약값 비싸서 우리의 비만치료 못해요. 아니. 애를 비만에 방치시킨 부모 탓을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는 강건도 불구경. 아니 보세요. 당연히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운동이죠. 식이욕법. 이거는 다들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인 같은 경우는 시간도 부족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좀 빼고 싶은 사람. 돈 써서 맞으려고 하는 건데. 돈을 안 들어도 비만치료제는 할 수 있잖아요. 비만치료는. 근데 이 기레기들이 비싸서 정부가 너무 방치한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포인트 말하는 건요. 이게 아니에요. 비싸면은 뭐다. 비싸도 맞을 사람 천재예요. 지금. 그만큼 제약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주가는 급등은 따나온 당상이에요. 특히 제약회사 다른 애들보다 확실히 재무적으로 많이 딸려요. 근데 이거를 팔면은 재무가 조금만 더 좋아져도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게 바이오즈의 특징이에요. 아무튼 이런 거. 이런 정보들. 이런 근거들 다 제가 어떻게 해요. 영상 올라오기 전에도 미리 제가 소통방에다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소통방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 소통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카톡방과 텔레그램 이렇게 있는데. 우선 카톡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 타점 나오는 거 있죠. 바로 여러분께 매수신호라고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보통 다른 방법은요. 뭐 관심종목이다 써놓고 밑에 뉴스 띄워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심종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놈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관심종목이라고 올리고 뉴스 띄우는 게 열 개 숨겨 올려요. 그리고 한 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표가도 안 알려주고 진입시점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게 신호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 종목명 매수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등등 다 알려드립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리고 매수 신호 드리면 또 뭐 해드린다. 매도 신호도 당연히 드리겠죠. 자 이렇게 매도 신호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 축하드린다. 수액 얼마나 쌉니다. 지금 매도할게요. 이렇게 싹 다 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받아서 매수 매도할 거면 뭔가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싹 다 여러분들 편하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시면은 시황 바로바로 알려드려요. 현재 시황 추가 시황도 알려드리고 테마 분석 어떻게 해드리고 다 어떻게 분석 어떤 테마 어떻게 흘러간다. 다 해드리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셔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 공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해드립니다. 단 한 번도 답 안 해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풀어드려요. 말 그대로 구독자를 위한 실시간 소통 카톡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예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죠. 이 주식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시작한다고 링크 띄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바로 전망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 외 주식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싹 다 답해드립니다. 안 해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증명을 하니까 항상 무튼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누르시고 밑에 링크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 설명란 설명의 더보기 버튼 아까 보셨죠.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요 뭐예요. 다들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문자 남기라고 바로 뭐 하면 뭐 주겠다고 문자 남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겨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진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링크 띄워서 들어오게 하면 되지 정말 알려줄 거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다른 놈들과는 전 다르다. 그냥 링크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카톡방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아시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구독자의 특권을 누리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똑같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매수신호 똑같이 카톡방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좀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추가로 또 리포트도 올려드려요. 제가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 왼쪽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 이수 페타시스 보면은 이제 보자 보세요. 리포트 바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검색하셔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그램방은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들어오신 글을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보만 보고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정보만 보면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와요. 텔레그림 링크도 같이 그래서 이 쪽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권장하는데 들어오시는 거를 저는 진짜 정말 카톡방 플러스 텔레그램 둘 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둘 다 들어오신 거를 그리고 추가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되냐 하신 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불가피하게 좀 연락처도 모르니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문자로 받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오픈해놨어요. 제 번호 갱번호 오픈해놨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좀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이 있죠. 그 종목명이랑 명 그 다음에 더하기 자 평당가 플러스 그 다음에 수량 보유수량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평당가 수량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보고 바로 저도 이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고 현재 현재 가진 평당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위에 제 번호 010-5929-7823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종목명과 평당가 수량 딱 이 세 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또 주식장이 끝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 를 제가 또 선물거래도 주식장이 끝나면 바로 해요. 이 카톡방은요. 제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카톡방이에요. 구독자를 위한 선물 카톡방. 그래서 보통 주식을 하신 분도 있는데 주식장이 끝나면은 보통 3시 30분이 끝나잖아요. 할 게 없어요. 시간 남아도는데.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로도 장 끝나면은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방은 제가 링크를 넣어놓고 싶은데 선물 카톡방은 제가 비공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난 거를 보여드리면요. 리딩 다 해드려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실제로 보면은 한 달러라니까 한 2만 달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560만 원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초단타 단타 스캘핑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수익만 560만 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선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분들도 제가 이게 이 방 같은 경우는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 방이라서 아무나 오픈 안 해드려요. 그래서 선물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번호 있죠. 저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제가 보세요. 지금 선물 수익이 매우 잘해서 좋다고 고맙다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방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 카톡 방 비공개 방이니까 여기에 대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선물은 단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는 선물 투자라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없고 뭐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노력과 이제 이 요건을 스스로가 맞춰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진짜 주식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식 말고 부가 수익을 또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해 보고 싶으신 분이나 제가 바로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돈은 제가 벌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후원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돈 벌어드리는데 후원 안 해주시면요. 바로 그분 자를 거예요. 아니 열심히 돈 벌게 알려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그 공짜충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말로 공짜충 정말 싫어해요. 저 진짜 뭔가 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저는 돈 벌게 들었으면 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 수익금의 뭐 일부는 저한테 후원인식으로 아니면 뭐 기프티컴 보내면서 고맙다고 빵 사시지 쌍빵 사듯이라고 빠리바게트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위에 있는 선물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신 아시죠? 아까 조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나는 준비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는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 추가 매수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제약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우선 비만 치료제 중에 자 보세요. 엔슬림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대화노부제정 이런 걸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또 당뇨 비만 치료제 적응증 이런 GLP1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유사체 펩타이드라는 제재 특성인데 아무튼 이걸 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또 이쪽에 연구총괄이사 같은 경우가 이런 경구용 비만 당뇨 비만 치료제 이런 걸 또 개발해서 복지부 과제 총괄 책임자로 또 선정이 됐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대화 제약 같은 경우가 비만 치료제 입장에서 당연히 테마를 팔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매물대가 이렇게 있어요. 거의 강한 매물대죠. 솔직히 9천원까지는 기다려봐도 돼요. 진짜 9천원까지 기다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마 위에 웬만하면 물려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여기 물려계신 분들은 그래서 13,000원 밑으로까지만 평당가 낮추시면 돼요. 왜냐? 우린 다시 14,000원 15,000원까지 달려갈 거든요. 목표가는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가면 됩니다. 하지만 13,000원 밑으로는 어느정도 평당가 맞추셔야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수익이 어느정도 수익은 보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강한 지지 라인이고 그리고 좀 보시면은 9,000원까지 여기까지도 좀 더 봐도 된다. 그리고 9,000원 이탈하면은 그때 손절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싹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도 싹 다 제가 뭐 어디예요? 소통방에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카톡방에는 꼭 웬만하면은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보시면요. 막 담고 있어요. 지금 세력들이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수급이겠죠.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